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이 가루는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해주려고 조금 매우면서도 달달 어묵 어묵 생선 갈아서 물고기 물고기 갈아서 다 넣을까요? 스탑해주세요 오 맛있겠다 이 떡볶이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간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야 너희는 학교 끝나고 나면 어떤 거 사 먹어? 이런 비식이 알아먹기 먹었다 알았다 비식이 알아먹 뭐 한국으로 치면 어떤 모른지 이해가 한국으로 남았는데 아 납작만두 아 오케이 오케이 분식집 가면 납작만두 떡볶이 이런 거 같이 먹을 수 있어 음 떡도 이제 익은 것 같은데 떡은 다 익었어 이미 이게 조금 매울 거야 맵다 짜다 싱겁다 매워? 에이 에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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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남자 아니네 에이 아니야 수술 이제 안 매워질 거야 어? 까이 오케이 아 진짜요? 끝났어 오케이 우와 대박이다 이제 양쪽 잡아봐 들 수 있겠어? 가다 쏟으면 이제 인생 끝이야 와 이거 안 돼? 조심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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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으면 끝이야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조심조심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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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챙겨 발 챙겨 천천히 오 어 천천히 천천히 발 챙겨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쏟으면 끝 와 너무 무거운데 빨리 아냐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올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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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바닥 쏟아도 되겠다. 인생 끝이야. 끝까지 끝까지.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. 오케이. 그대로. 어우 이거 아까워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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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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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우 이거 아까워. 가닥 쏟아도 되겠다 인생 끝이야. 이거 일단 선배님 보기 전에 빨리 치워야 돼. 왜 retro ya 누가 Eli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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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 혼나 혼나. 빨리? 됐다. 됐다. 아 아 아 아 아 발작냐 어디다 아 아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모래를 덮어 아 쥬옥 얌 아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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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